아직 2킬로 더 가요 아직 2킬로 더 가요 부산까지는 뭐하네 왜? 끝나고 부산 가서 먹히는 물물 얼마나 걸리는데 몇 킬로인데 몇 킬로인데 몇 킬로인데 원래 찍었는데 이쯤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뭘 보면 부산까지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못할까나 목적지 검색을 한 번 킬로서 나오잖아 마보야 그래서 검색하여 그래봐야 한 2, 30분에 천천히